힘있는 무대를 선사해 주시는 이분 이분의 아드님과 따님도 요즘 가수로 활동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무대를 선사해 주실지 무척 궁금합니다 소명씨를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정글 하십니까? 안정글 하세요? 그동안 여러분 안정글 하십니까? 시끄러운 세상살이 어리로운 세상살이 시끄러운 세상살이 있지만 의료인데 soling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도 참 아루삼기 안경들 하십니까 안경들 하세요 안경들 하세요 안경들 하세요 영혼 생활이 안경들 하십니까 신청스러기는 안경들 하십니까 안경들 하십니까 안경들 하십니까 안경들 하십니까 안경들 하세요 안경들 하세요 안경들 하세요 그동안 여러분 안경들 하십니까 시끄러운 세상살이 안경들 하십니까 어지러운 세상살이 안경들 하십니까 가슴스도 이럴 놈 아니겠죠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을까 나 지유롭게 그렇게 살아가려 했지만 난 그날 안 봐 안경들 하십니까 안경들 하십니까 안경들 하세요 안경들 하세요 쉬는 밤이 다행인 안경들 하세요 희겨버린 생탈이 안경들 하십니까 불아버린 생탈이 안경들 하십니까 신청스러기를 마세요 희망이 있잖아요 희망이 있잖아요 고음이 있잖아요 고음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같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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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